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공학과 4학년 휴학생 유지민입니다. 저는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처음에는 양이 너무 광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배우락 덕분에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기는 이론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론을 2회독 정도 책을 훑어보았고 그리고 6개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따로 이론을 정리했어요.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랑 공부방법이 달랐는데 다회독을 했어요. 1회독 할 때는 그냥 인강 찍어주신 거 쭉 듣고 외워야 할 부분은 한글 파일로 따로 만들어서 정리했어요. 한글 파일 이렇게 있으면 쪽 나누기 해서 9포인트로 한 29장 정도 다 타이핑을 했고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나오는 부분에 형광펜칠해서 그때그때 외우고 3회독 할 때도 모르는 부분 중점적으로 못했던 부분 중점적으로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최한우 기술사님입니다. 최한우 기술사님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부품을 전동기 같은 거 가져오셔서 분필로 끄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인강 들을 때 막 명언 같은 것도 던지시고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시면서 수강생들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저는 인간적이라고 느껴졌어요. 강의량이 많아서 되게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자 자신만의 행복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되게 잘 못해서 강의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여기 그 시간 로딩 되는 부분 거기다가 마우스 안 보이게 둔 다음에 이렇게 딱 들어요. 듣고 10분 딱 지나고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만큼 지났네? 이만큼 지났네? 이런 식으로 되게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가끔 옷도 사고 오늘 옷 샀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!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필기 시험 합격한 뒤에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되게 빠듯 시간이 되게 빠듯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하고 그날 바로 이제 유튜브로 선배님들 어떻게 합격하셨는지를 찾아봤어요. 찾아보다 보니까 뭐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저만의 이제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. 그 잡은 방향을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가 지칠 때는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.